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 대통령실이 선거 사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는 그냥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의 여러분들 일종의 수행원들이기 때문에 밑에 여러분들 부재가 아주 이야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다들 폼만 잔뜩 여러분들 차리고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의 이름들 본격적으로 노출된 지가 4년이 흘렀습니다. 윤 정부가 등장한 지 거의 2년째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를 받는 수준입니다. 반나절 정도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4년이 지나고 윤 정부가 기대를 모은 상태에 출발한 지 2년이 됐는데 지금도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아웃성을 치니까 그냥 폼으로 뭡니까 만남도 한번 추선하고 한번 들어주는 것도 분을 사귀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전혀 앞으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을 하지 않고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제가 두 분하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분은 국민의힘의 가장 여러분들 수뇌부 가운데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선거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니까 유권자입니다. 전화상으로 고성을 올리면서 뭡니까 내한테 이런 이야기 하려면 다음에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화를 길길이 낸 내용을 단톡방에 올린 것을 제가 접한 적이 있고 또 한 분은 직접 중진 의원하고 이런 통화를 했는데 딱 잘라가지고 뭡니까 4.15 총선 부정선은 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선 의원입니다. 다선 의원이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이 대표적인 인물이 전화상으로 아주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저는 말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 부정선거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지금 국민의힘의 스탠스고 그게 용산 대통령실의 스탠스고 그게 윤 대통령의 스탠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대통령실을 가서 보고를 했는데 참 앞으로 기대를 모을 겁니다. 다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본질을 딱 볼 수가 있으면 애시당초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2월 1일 목요일 날 어제 선거 면담에 대해서 이 이병화 노르웨이 대사께서 올린 황상무 신민사회수석비서관을 2시간 면담했고 거기에는 김영철 예비중장 박주연 변호사 조양근 국토본투쟁본부장 외의 전문가들이 함께 갔다. 이 내용이 나오고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셨던 오경영 씨께서 어제 용산 방문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비서관들이 상당히 환대를 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다 노트에 적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안 만나주는 것보다 낫죠. 안 만나주는 것보다 낫는데 이 황상무 수석비서관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난 시간은 40분 설명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1시간은 비서관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한 뭐 대여섯 시간처럼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가지고 가져갔는데 그 수석비서관이 들은 게 40분인 겁니다. 그리고 비서관들이 1시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15 총선 끝난 지 4년 윤정부 등장한 지 2년 잔뜩 배려 가지고 여러분들 대여섯 시간처럼 발표할 거라고 바리바리 여러분들 자료를 준비해간 그런 전문가들한테 황수석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화려한 시간이 40분이고 비서관들이 1시간인 겁니다. 저는 뭐 안 만나주는 것보다 낫죠. 안 만나주는 것보다 나은데 그런데 딱 40분 준 겁니다. 한번 설명해 보셔 이렇게 그러니까 수석비서관이 목숨을 여러분들 글정도를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고 비서관 안 끼기려면 10시간 설명해도 다 소용없는 일인 겁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뜻이 없는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의 뜻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이유야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짐작되는 감은 있지만 윤 대통령께서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이런 덮이고 4월 10일 총선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면 책임이 뭡니까 구할은 다 대통령이 지셔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에 대통령이 관심이 없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거죠. 헌법상 대통령 책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어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또 다른 분이 이야기가 40분 수석비서관께 설명했고 40분 수석비서관이 뭘 얼마나 이러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까 수석비서관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비서관 함께 이러면 1시간이나 100시간 이러면 소개할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샛별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만하고 국가와 국민시장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들 이렇게 나오면 환상을 심어주는데 제가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고 관내 사전투표 사전투표수 레벨에서 계속 카운팅하고 관내 사전투표 조작 방지를 위해서 우정사업본부하고 경찰청 정당이 회법해가지고 감시감도 가고 이런 사안들이 보완책으로 이제 논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익은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 특히 선거 부정 문제는 그거는 대통령의 결심이나 결단이 없이는 진행되기가 힘든 거죠. 대통령 중심제프로 증거운